띵띵 띵띵띵 안녕하세요 이 영화는 영화입니다 숙소입니다 지금 방금 운동 중병에 있는 요한인데 지금 그 무엇이냐 봐가지고 올 수 있으면 올 것 같아요 지금 끊기나요? 여기 와이파이가 돼있나? 끊겨요? 와이파이로 하면 더 끊길 텐데 괜찮나? 머리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물이 다 빠져서 핑크색으로 바뀌었어요 무자를 낮은 걸로 바꿀까? 똑같은데? 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좀 필요할까요? 책상은 손 닫힌 거 아니냐고? 손 괜찮은데? 보라색 같다고요? 아, 머리 단체 브이앱이요? 단체 브이앱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머리 색이 이게 검정색이랑 빨간색이랑 같이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물이 검정색 물이 빨간색 부분에 닿아서 더 빨리 빠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섞였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검정색이 이런 색이 나와요 저, 이케아 전 참고로 어? 룸서비스를 시켰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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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 아 아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거는 말하려고 했는데 왔어요. 제가 시킨 거는 실류 뭐였지? 드리야키 스테이크 라이스볼 시켰습니다. 한번 절어서 짜잔 맛있겠죠? 운동가 하느라 밥을 아직 안 먹었어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우뚜두양우뚜두 우뚜두양우뚜두 근데 아직 좀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요. 역시 소고기에요. 제가 구기가를 로밍해서 왔는데 제가 구기가를 로밍해서 왔는데 사기바.. 사기가 나왔대. 눈물에 밥 말아먹는 중이라고요? 아스파라거스 좋겠네요. 이거는 아스파라거스 튀긴 것 같아요. 밥도 아스파라거스 보고 싶었다고요? 보고 싶을까 봐 켰죠, 저도. 혼자 VF하면 이렇게 텐션이 낮아질까요? 살 빠져보인다고요? 저 그런데 살 쪘는데 지금 61키로야. 저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지금 너무 끊겨요. 태평 오늘 왔어요? 온다고 듣긴 했는데 잘 못 느꼈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일본어로 노래하는 거 괜찮은데요? 일본어로 노래하는 거 괜찮은데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이거만 해버렸어요. 분명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려고 했는데 아리가또 하고 있는데 다음분이 오셔가지고 아리가또 하고 있는데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왜 이렇게 버섯 튀긴 거랑 같이 이렇게 버섯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오셔가지고 오늘 투샷에서 왜 류이키탱카이를 골랐나면 어떤 장면을 배워나 우리 원하는 포즈 기간이 왜 이러고 오셔가지고 아시아 사실 저는 그게 투샷 때 쓰는 포즈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하는 포즈 하나씩 하세요! 이래가지고 하트 하라고 했었나? 그래가지고 하트 하라고 했었는데 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멤버들 찍고 있는데 다들 좀 재미있.. 하트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하기 전에 근데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했어요 되게 같이 찍는데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저랑 찍는데 고기 맛있네요 다시 한 번 버섯이랑 직접 만나서 너무 떨렸다고요? 저도 어찌됐든 오랜만에 오는 되게 떨렸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재밌었어요 조금씩 끊기긴 하네요 아 편의점에서 찡 그냥 이렇게 돌릴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싸 그때 제가 그 돌려야 될 거를 딱 들고 이렇게 찡 찡하니까 이러시더니 돌려주셨어요 밥 먹으면 뭐하냐고요? 이제 씻고 내일을 준비해야죠 밥 먹으면 뭐하냐고요? 윙크를 잘 못해요 윙크를 잘 못해요 용하야 고기 없이 살 수 있어? 아니요 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요새는 솔직히 옛날에는 라면 있을 것 같았는데 바뀌었어요 이 생각이 지금 라면 안 먹은지도 엄청 오래됐고 양파 튀긴 거 양파 진짜 좋아 양파 진짜 좋아 음 음 美味しい 日本 아 머리가 자꾸 잘리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 양파 되게 맛있네 그것은 양파 반지입니다 제가 이걸로 그러면 반지로 대신 계속 끼고 다녀야 돼 끊어져도 헤어지는 거야 그래도 프로포즈 해도 받아줄 거야 양파 반지로 다 늦은 으음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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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하네요 콜, 그거까지는 오케이, 인정. 근데 끊어지면 끝이야. 계속 끼고 다녀야 되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양파 냄새가 어디서 나지? 항상 다 봤는데 손 숨겨야 돼. 막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그래도 가능? 제가 주는 양파반지 받을 수 있냐고요? 그거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양파 모형이면 저 야채 잘 먹죠? 아니, 우리는 가능한데인데 닉네임이 김준서, 나 그만 꼬셔요. 저 편식합니다. 못 먹는 게 줄기 볶음 못 먹어요. 유치원 다닐 때 못 먹는다기보다는 안 먹어요, 그냥. 그거 다 못 먹으면 놀이터 못 간다 해가지고 억지로 그날 엄청난 큰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미역줄기를 먹진 않습니다. 왜 강제로 먹었지? 내가 울면서 먹었어요, 놀이터 가고 싶다고. 그거 먹고 놀이터 가서 놀다 여기까지. 다닐 때 종이 위험하지 않냐고요? 안 보이는데요?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였으면 인정. 요새 무슨 음악 듣고 있냐고요? 요새 드래곤 나이트 그거 좋아한다. 드래곤 나이트, 드래곤 나이트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종환이 형 왔다. 뭐하고 왔어요? 나 멍때리 나왔어. 죽같이 먹었어요? 아니 종환이 먹었어. 어? 이렇게 올리면 되는구나? 응? 아니 계속 머리가 잘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 잘래요? 그래. 요한이 지금 머리를 자러 와가지고 요한이가 없어. 너도 머릿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형도 머릿지 알았어요? 응. 방금도? 노래 알아요? 그 음이 뭐였죠? 드래곤 나이트? 네. 그게 뭔데? 드래곤 나이트, 드래곤 나이트, 드래곤 나이트 그 노래 자체를 모르는데. 아 그래요? 약간 좋은 노래인데. 아니 그거 듣고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 걸 샤워할 때마다 틀고 하잖아요. 샤워할 때마다 틀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밖에 모름. 뭐 애니 OST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런데 약간 애니메이션 감성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 이거 먹을래요? 한 입 남았는데. 얼마 안 먹었어요? 제가 260g 시켰거든. 근데 매니저님이 배부르다고 한 3... 그러면 거의 한 350g으로 먹었어. 너무 배불러. 루아이 하이. 또 안 먹어야지. 너무 끊긴다고. 이게 또 해외 V LIVE의 묘미죠. 지금 데이터로 하고 있어? 네. 와이파이가 더 느릴걸? 한 번 해봅시오. 본전. 이게 그리고 아침에 또 잘 된다. 아침에는. 어제 새벽 2인가 그냥 아예 안 되던데. 니온 제로콜라. 일본어 적혀 있고요. 신기하죠? 제로콜라 칼로리 몇인지 알아? 제로요. 제로콜라 칼로리 몇 가지. 또 하나씩 같이 먹었다고. 똑같네. 어 더 큰. 모르겠네. 더 끈.. 비슷한 것도 똑같네. 더 끈기죠? 오늘도. 더 끊기는 것 같던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이요. 먹을래? 응. 관절약 너 관절 안줘? 아니야, 미리 챙기는 거죠 관절약을 선물해주고 내가 봤을 때 더 끊기는 것 같아, 그죠? 응, 더 자주 끊기네 더 끊겼던 것 같거든 대굴지는 안 끊겼다고요? 너 뭐 했어? 운동했어? 네, 운동하고 그러면 스파 누가 간 거야? 갔다 온 것 같은데 둘이?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냥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흩어져 가기 전에는 요한이 방에 있었는데 돌아오니까 없어가지고 흠약해서 운동하고 요한이 안 했어? 네 더 끊기냐 약을 콜라랑 먹으면 안 돼요? 아이씨, 와이파이로 해 몸에 좋진 않지 않을까? 내 최근에 그냥 콜라를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끊길 때마다 모습 진짜 진짜 등짝 스매신 나도 근데 콜라랑 먹을 때 있는데 콜라랑 먹으면 맛있어요, 약 콜라랑 먹으면 맛있어요, 약 콜라랑 마시는 거 아니야? 색이 진짜 다 빠졌네 색이 진짜 다 빠졌네 이거 거의 핑크색 때 가요 색이 진짜 다 빠졌네 이거 거의 핑크색 때 가요 어쩔 수 없는 왜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네? 이 콤비 신기하대요 몰라요 경고 한 번 출까요 형? 경고? 기억나?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모르겠어 아 이거 무거워 누가 쳐다고요?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뭐였죠? 몰라 아 이거였네 그겐하느라 합시다 퍼펙트 해봐 그러네 죄송합니다 알겠어 수락 시작 바보가 되어버렸어 내게 빠져 쏘가왔어 바뀌는데? 이젠 끝 널 영상할 맘은 없어 없어 안 참았어요 순차한 척 네? 이거 순차는 척하는 게 포인트 아니었어요? 그치 너무 뜬 것 같아 에휴 아씨 바보 여기 위에 뭘 쌓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지금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네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네 없나? 어? 뭐야 천재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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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거 화도 안 먹었다 그래? 맛있다 물에 잘 풀려요 엄청 데이터 쓰고 있거든요? 와 진짜 데이터 쓰고 있어요 요즘 루아한테 화내는 거야? WS20을 사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후지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후지큐요? 댓글에... 대현이 형 갔다 와봐 저는 일본 밤바다 밤바다? 네 밤바다 저기 있잖아 그런데 가보지 않았어요 왜 안 갔어? 나 귀찮아 그럼 안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굳이 나간다면 너무 바로 뒤에 있어 베스트 커플상 축하한다고요? 저희가 베스트 커플이란 나오는데 커플이 저희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는 용하 저는 동환입니다 강릉 유씨 동역 동해 한나라 한입니다 날렐 용해 물 하입니다 그냥 날렐 용해 날렐 물이야? 날렐 그냥 날렐 물이야? 모르셔서 날렐 용해 저는 다른 한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물 한 줄 알고 충격 먹었잖아요 왜 충격 먹어? 그건 아닐 것 같았는데 그거 형 석자를 쓰는데 돌석을 쓴 약간 그런 약간 좀 약간 예상 누구나 할 법 에이 설마 물 하겠어? 하고 딱 봤는데 물 하였어 근데 성씨에 돌석이 있어 네 돌석이 있어도 약간 그 그 석이 아니잖아요 석하는 약간 그런 느낌 날렐 용해 날렐 용해 저희 아버지가 아시겠죠? 아버지 통화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아시겠죠? 아버지 한번 해보면 안 돼 지금? 지금 받으려나 그런데 너무 끈까 가지고 이거 30분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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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는데? 아니 진짜 궁금해요 몰디브 불러달래? 몰디브요? 내일 아침옷에서 토끼 메쿠헬 토끼 메쿠헬 아이타쿠데 앵다 어쩔 수 뛰는 가슴 어쩔 수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일본어 이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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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테마데 또 배웠습니다 저 끝까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 끝까지? 네 아이시 때로 핫힝하대 이런 느낌? 아이시 때로 핫힝하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약간 헤이 옆 어쩌고 저쩌고 저 끝까지 같이 가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진짜 많이 끊긴다 지금 호랑이 나 근데 사실 안무 다 외웠어 그래요? 전 다 까먹었거든요? 그때 찍자고 해놓고 그러면 호랑이를 배우는 부위에 한 번 가겠습니다 나 디테일 좀 까먹긴 했는데 네 와이파이로 와이파이인데? 와이파이네? 와이파이라고 아 데이터라고 아 죄송합니다 와이파이였어 뭐 더 끊긴다 아니 이거 귀체된에서 네 데이터 확인됐고요 네 데이터 확인됐고요 자 갑니다 네 미안해 아 저거 대면합시다 오케이 내 오랑이 더 거칠없이 숨 숨 원래 이거잖아 그래요? 어디가 온 거야? 이쪽 아 진짜? 그래요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 또 같이 끊어 시작 미안해 호랑이 더 거칠어지게 숨 숨 와 너의 형 나야? 씹어먹어야 미 행진을 해 깨워봐 깨워봐 어리야 깨워봐 400 開始 시작 미안해 오랑이 숨소리 긴 껌이 질러봐 너의 껌 너의 껌 미 해수는 내 눈 보이지마 깨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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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깨워봐 안 나왔는데 그냥 하겠는데 아 너무 끊기는데? 아예 멈춰버렸네? 유민아 카톡 차па 차ped keep 차스 차가워봐 아 보이려나